기상캐스터 배혜지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돈이 많이 오긴 한다 골통쿠미입니다 은행은 안에서 내꺼야 여기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보이는 곳이에요 구미에 물건 실을 걸 잡아 놨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라멘이나 우동 하나 먹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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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